한끼 마음껏 먹기 58일차 10월 15일 아침 1kg 회춘하기 오늘 체중 키 172에 60.8kg 어제보다 100g이 늘었습니다 어제는 60.7 이었습니다 그저께 60.8 100g 빠졌다가 다시 100g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68에서 시작했습니다 58일 전에 쭉쭉 내려와서 여기 갑자기 뭔가 경사가 좀 가파르죠 이건 제가 32일차에서 45일차 이때 방송을 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쑥 내려왔죠 그 다음에는 한 50일차부터는 계속해서 60kg 대 후반 그러니까 60.9 60.8 61 60.8 어제는 60.7까지 내려가서 최저치를 기록했고 다시 오늘 60.8로 올라와서 이제 제 생각에 더 이상 내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빠질 몸무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빠진다면 모를까 지방은 빠질 만큼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방이 빠지면 제 몸이 좀 위험해지고요 건강이 아주 해롭습니다 지방이 너무 빠져도 안됩니다 일단 저로서는 이제 탄수화물 보충을 열심히 해서 또 물론 단백질 당연히 열심히 먹고요 그래서 근육운동 열심히 해서 65kg 정도까지 회복하는 게 목표인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60kg 되니까 필요 없는 지방은 몽땅 빠졌다고 그야말로 한 개도 남지 않고 제가 지금 최지방률이 한 13% 12% 정도까지 가는 것 같은데 빠질 만큼 다 빠졌죠 더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정도 내려온 것만 해도 저는 아주 만족하고 굉장히 감사한 심정입니다 더 좋다면 앞으로 근육을 키워서 65kg 정도까지 가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그건 글쎄요 쉽지는 않겠죠 매일 물 2.5리터 이거 뭐 제가 아침 먹고 난 이후에는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 하루 종일 물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시죠 물론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식전 30분 식후 2시간을 마시지 않고 그 나머지는 주로 오후에 2.5리터를 꾸준하게 이렇게 조금씩 마십니다 갑자기 마시면 이것도 좀 안 좋습니다 새벽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나머지는 오전 오후에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계속 마셔줍니다 물을 이렇게 계속 마시면요 이게 흙이도 안 지고 아주 좋습니다 비록 뭐 카로리는 전혀 없지만 굉장히 우리 몸에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사실은 저는 물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실 때마다 물아 고맙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참 좋죠 자 그 다음에 아침 식단 순서가 이렇습니다 순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갑자기 이제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을 처음부터 먹으면은 우리 그 몸이 좀 놀랍니다 이제 그 좀 그렇고 무리가 가니까 두부 계란 이런건 이제 탄수화물이 거의 없죠 뭐 거의 단백질이고 종합 견과류 이거는 이제 고급 지방이 포함된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육류 채소류 육류도 제가 이제 가급적 붉은 고기는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는 처음에는 제가 꽤 먹었습니다만 이게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좀 안좋다 해서 가급적 줄이고 신색고기 그러니까 뭐 닭고기나 뭐 오리고기도 좋습니다 이런걸 하고 또 이제 그 생선 생선 좋죠 자 그런걸로 많이 그 다음에 채소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거 정말 아 이거 때문에 그냥 배가 꽉 차 버리는 그런 느낌 이미 이때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만하면 거의 저는 포만감이 옵니다 아 그만 먹으면 딱 좋겠다 근데 뒤에 뭐 계속 이제 먹을 게 남아 있으니까 야 저걸 언제 다 먹나 이런 사실은 그런 느낌이 매일 듭니다 매일 참 신기하죠 하루 한 끼 먹는데도 그렇게 자 채소를 제가 뭐 많이 먹기 때문에 여기 가면 거의 뭐 더 이상 먹을 마음이 없죠 그렇게 말하여 하여튼 뭐 오늘도 그 생선을 먹었고 잡곡밥 예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상추에 사서 먹으니까 그런 데를 먹을만 해요 이 잡곡밥이 뭐 거칠 거칠하고 이렇게 해서 맛이 별로 없죠 없는데 상추에 사서 뭔가 우리가 비벼 먹으면 맛있죠 어쩜 상추에 사서 여기다 이제 생천국장 그걸 넣어 좀 간을 좀 해서 이렇게 넣어서 하니까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한 그릇을 뚝딱 했습니다 물론 한 그릇이 뭐 꽉꽉 하진 않고 어설프게 설명을 이렇게 평평하게 담아서 한 그릇 했습니다 과일 먹고 오늘은 빵도 한 조각 먹었네요 뭐 제가 빵 같은 걸 이제 몰래 많이 먹진 않습니다 어제 집사람이 아주 맛있는 빵을 뭐 초콜릿도 넣고 뭐 하여튼 그 뭔지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달콤한 빵을 한 조각 먹었습니다 아마 그게 혈당이 엄청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뭐 맨 뒤에 먹어서 이런 걸 잔뜩 먹어버리면요 혈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걸로 쫙 깔려 버리면은 뒤에 탄수화물이 왕창 들어가도 아 이게 여기 묻혀서 별로 이렇게 빨리 분해가 안됩니다 이 당이 흡수가 안됩니다 과일 비타민 등 자 음료수 간식은 없고 운동 걷기 1시간 30분 제가 1시간 30분 걸으면요 대체로 한 12,000보 정도 걷는 것 같습니다 12,000보 아주 많이 걸으면 13,000보 아주 적게 걸으면 슬슬슬 걸으면은 11,000보까지 이렇게 걷는 것 같습니다 평균 한 12,000보 정도 뭐 그렇게 빨리 걷는 것은 아니지요 자 아침 식후 30분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참 굉장히 제가 소중한 이때 이제 제가 한 8시 반에서 한 9시 반 사이에 나가서 보통 한 9시에서 한 9시 반 사이에 걷습니다 그러면은 햇빛을 약간 받으면서 걷죠 비타민 D가 합성이 잘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좋고 또 수화도 잘 되고 식후에 너무 심한 운동을 하면 안 좋지만 이렇게 걷기 정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수화에도 좋고 특히 혈당을 잡아주죠 이게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운동을 하면 혈당이 인슐린이 나올 필요 없이 바로 근육으로 직행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당이 체포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 사이에 매개를 해줘야 되는데 운동할 때는 근육 속으로 인슐린이 바로 직행 급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 한 끼를 이렇게 먹어도 오늘 같이 뭐 빵을 이렇게 먹어도 그게 뭐 혈당 좀 올릴까 싶으면은 뭡니까 운동을 해버리니까 그걸로 다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 혈당이 그걸로 다 소모돼 버리고 인슐린이 나올 필요가 없죠 뭐 약간 필요하겠죠 단백질도 인슐린이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마는 거의 저는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녁 60분 운동합니다 이때는 뭐 아주 빨리 걷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반을 걸어도 하루이면 한 12,000보 그 정도 평균 걷는 것 같습니다 자 팔굽혀펴기 100개 2세트 이건 뭐 제가 뭐 한 3세트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 한 100개 정도 한 3대 50개씩 50개 하면 뭐 딱 좋습니다 좀 느긋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근육을 힘을 주면서 스트레칭 하듯이 쭉쭉 펴주면은 아주 뭐 기분이 좋습니다 이때는 제가 팔굽혀펴기는 뭐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뭐 제일 자신 있는 게 팔굽혀펴기고 이 팔굽혀펴기 하면 뭐가 좋은지 아시죠 앞에 가슴 근육이 끝내줍니다 예 바로 효과를 보는 게 바로 팔굽혀펴기입니다 끝내줍니다 또 팔굽혀펴기 하면은요 이게 또 숨도 조금 가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심장이 또 심장운동이 됩니다 심장은 좀 많이 뛰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하루 종일 뛰면 그건 심장이 죽어버리겠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좀 심장에 부활을 주는 게 심장을 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심장이 맨날 하루 빌빌빌빌빌 이렇게 하면은 심장도 안 좋습니다 플랭크 30분 장난삼아 정말 장난삼아 안 그러면 운동삼아 하면 잘 못합니다 이거 한 5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대충 보니까요 이것도 저는 뭐 스트레치 삼아 이렇게 스트레칭 삼아 쭉쭉 몸을 쭉 펴준다 그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운동을 가급적 기분 좋게 꼭 장난삼아 까지는 아니지만 기분 좋게 이렇게 재밌게 한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안 그러면 오래 못하거든요 저는 오래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장 효과를 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자 아령도 이렇게 한 5분 정도 합니다 5kg짜리 두 개 들고 스쿼트를 제가 아령을 하면서 이제 그 허벅지를 바짝 굽히고 이렇게 낮추고 사기 때문에 약간 스쿼트 되는데 이제는 스쿼트를 따로 분리해서 10분 정도 따로 합니다 스쿼트도 참 좋죠 스쿼트 이것도 뭐 괜히 무근 역기 같은 거 들고 하면은 위험합니다 저는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맨손으로 하면요 어 무릎 근육이 오히려 튼튼해집니다 무릎 이라는 게 제가 무릎이 원래 좀 아파 썼는데 으 걷기를 하면서 무릎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달리기는 무릎이 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한 자극을 주면 근데 약간의 자격을 자극을 주면은 우리 무릎의 연골이 재생되는 그런 호르몬이 뭐 호르몬인지 효소인지 뭐 하여튼 그런게 나온다면 그래서 자극을 약간 주면 오히려 연골이 재생이 됩니다 근데 운동을 전혀 안 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너무 세게도 죽어버리고 살짝 하면은 그 연골이 없던 연골이 도로 생긴답니다 제가 옛날에 인라인 하다가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연골을 하면 되게 상했는데 지금 뭐 아주 무릎이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인라인 하고 다치고 난 뒤에는요 길 가다도 뭐 근데 푹 내려앉고 이랬습니다 또 연골이 너무 아파서 지금은 아주 끄떡 없습니다 또 스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곱도 잘 하면요 이게 무릎을 다치는게 아니고 괜히 뭐 뭐 무거운 엿기 돌고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뭐 팍팍 하시면 곤란하고 살짝 하시면 아주 살짝 하는게 더 힘듭니다 오히려 팍팍 하면 그건 반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고 살살 이렇게 자 편하고 참 편합니다 그 다음에 허기가 없죠 이 비결은 바로 제가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려가지 않습니다 항상 꾸준하게 한 80대 90대 한 85 85정도에서 한 95정도 뭐 식후에는 뭐 최대 올라가면 한 110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숙면 야 이거 참 좋죠 이게 이게 사실은 진짜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만사가 해결됩니다 이런게요 잠을 희생하면서 이런걸 했다가는 그건 단기적으로 졸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큰 병이 생깁니다 숙면 장기적으로 물도 마세요 물도 지금 당장 마신다고 뭐 그렇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물을요 자주 이렇게 많이 안 마시면 분명히 탈이 생깁니다 자 식욕 참 확 떨어지죠 이건 참 신기합니다 제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배변 시원하게 3일에 2회식입니다 소변 시원하게 밤새 소변 안 봅니다 아주 뭐 아주 좋습니다 제가 5시에 일어났는데 5시에 일어나도 크게 소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뭐 물론 뭐 화장실 가기도 하는데 아니면 또 제가 새벽기도 한 시간 뭐 거의 듣고 그 다음에 또 이 소변 보러 가기도 하는데 하여튼 밤에는 안 봅니다 수면은 10시에서 5시까지 이게 최적의 수면 타이밍이죠 이게 사실 그런데 어렵습니다 10시에 잠자기가 그게 보통이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뭐 거의 11시에 가서 추첨을 했는데 하여튼 10시에 자고 다시 자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아서 일단은 제가 6시간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확보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